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광대와 턱이 발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마와 양쪽 광대뼈 그리고 코뼈 그리고 이골인 턱뼈가 균요있게 솟아있게 되면 고급진 오악육부 관상이 돼서 실제로 특급 연예인들의 경우 안젤리나 졸리의 광대뼈와 김태희의 육질의 사각턱 전지현의 골질의 사각턱 그리고 이영애씨와 같이 주걱턱으로 이렇게 보임해도 예쁜 이유가 바로 오악의 관상이 좋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오악이 잘 솟아있기만 하면 예쁘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고요 그것보다는 눈, 코, 입이 예뻐야 진짜 예쁜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호빵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밀가루의 빵 껍질도 맛있어야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팥고물 즉 앙꼬가 맛있어야 하는데요 이 앙꼬 관상이 바로 눈, 코, 입, 귀 사독 관상 성형이 되겠습니다 광대뼈, 이마뼈, 코뼈, 턱뼈들이 우뚝우뚝 솟은 산이 있다면 그에 걸맞게 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서 그 물을 뜻하는 것이 오목한 곳 즉 눈구녕, 콧구멍, 귓구멍, 그리고 입이 되는데 이를 4개의 물, 도랑, 사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그리고 입에서는 침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도랑, 독자도 그 물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눈을 뜻하는 하독의 하는 황하 할 때의 하자이고요 귀, 강독의 강자는 그 양자강의 강이며 입, 회독의 회자는 황하와 양자강 사이에 있는 회수를 뜻하는데 그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는 그 강이 되겠습니다 그럼 코에 제독의 재는 무엇이냐 이것은 그 경제 할 때의 재인데 물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마에 있는 하늘의 기운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토성, 날을 거쳐서 땅으로 내려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굴의 골격 부분인 오왕육부 관상성형에서 이마뼈, 광대뼈, 콧뼈, 아래턱뼈들이 키가 크게 쑥쑥 올라와야 고급진 얼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얼굴 외곽선 즉 찐빵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고요 이 파란 원에 얼굴 윤곽선 안에 안고인 눈과 전택궁 우리가 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눈만 생각하시는데 항상 눈썹 아래를 다 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전택궁이 크면 클수록 이 상안면부 여백이 적어져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요 상부 얼굴과 하부 얼굴을 이어주는 코, 토성 이 제독이 널찍해야 즉 이어주는 다리가 넓어야 소통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코가 이렇게 쫙 넓게 되면은 이 코 옆 여백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 있고요 또한 마의상법에 구여사자 승장활이라고 해서 입이 넉사자로 이렇게 쫙 벌어지게 되면 그 입가 여백이 적어지면서 안젤리나 졸리처럼 사각턱에 규격턱이 있더라도 이 물의 기운이 주변을 다 제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왼쪽과 같이 오악, 이 산도 높으면서 수, 물, 즉 눈, 코, 입의 기운이 좋다 그러면 산과 수가 극강의 조화로 예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악과 사독 관상성형의 이론을 도입하게 되면 자루, 눈이 몇 센치니 코의 각도가 어떻느니 코의 폭이 막 이렇게 줄자를 대고 그 다음에 코끝에서부터 턱 끝까지 리케치라인이 입이 닿아야 되느니 안 닿아야 되느니 사실 그렇게 재지 않더라도 딱 보면 그러니까 얼굴의 윤곽성과 눈, 코, 입, 안 꼴을 딱 보게 되면 아! 저 여자가 어떤 성형을 하게 되면 예뻐질 것이다 하고 진단이 딱 한 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성을 한 번 오악, 사독 관상성형으로 진단을 해보면 뭐 이 여성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기운이긴 합니다만 이마, 코, 관골, 턱 중에 이 오악 중에서도 동악, 서악, 즉 광대뼈 돌출이 되어 이 오악들의 산들의 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산들보다도 이 광대뼈의 키가 더 높은 것인데요 또한 이게 앞으로가 아니고 좀 옆으로 뻗은 감이 있으며 육부를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조금만 나이 들게 되면 천창상부 즉 관자놀이 부분이 점차 들어가게 되는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눈, 코, 입에 이 사독 관상을 보게 되면 뭐 눈이 터진 군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눈썹 아래의 그 전택궁이 충분히 넓어서 눈이 작은 느낌을 주지 않게 되는데 만일 이분이 동공을 더 많이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왼쪽 사진에 주황색 화살표 방향으로 눈매 교정을 한다면 눈 자체의 크기 즉 오른쪽 사진에서의 주황색 점선 타원이 커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눈의 시야를 확보하려고 이마 근육이 눈썹을 위로 올리고 있던 작용이 없어지면서 눈썹이 눈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빨간 점선 원이 수축이 되면서 눈만 땡그렇게 보이고 전체적인 눈의 크기는 작아져 보이는 답답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택궁 관상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그 얼굴뼈의 외곽선 즉 오악의 관상이 좋으면서 또 눈도 크고 코도 높고 입의 기운도 좋은 눈 코 입이 조화로우면 그 산수 그러니까 산과 물의 조화가 이루어지듯이 아주 고급지고 좋은 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히 오늘은 이 눈에 눈이 터진 구멍을 자꾸 이렇게 크게 하다보면 도리어 전택궁이 작아져서 옴팍 눈 작은 눈이 눈은 커졌지만 좀 답답하고 사납게 보이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의 크기와 눈의 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눈썹의 위치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독관상 성형 중에서도 우리는 성형외과에서는 보통 막 눈만 크게 하는 그런 성형을 많이 하는데 사독관상 성형에서는 가장 그 종착점 종착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이겠죠. 눈의 기운 코의 기운 귀의 기운 이런 물들이 다 흘러서 이 입으로 회수로 다 모이게 되는데 이 하관의 중요성 또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독관상 성형 2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